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백서 꼼꼼한 리뷰 이제 마지막 12장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클루존 We have proposed a system for electronic transactions without relying on trust 자 여기서 우리는 electronic transactions without relying on trust 신뢰 즉 제3의 신용기관에는 의존하지 않는 전자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이죠 We started with the usual framework of coins made from digital signature 전자서명에 의해 만들어진 이 코인즈의 framework을 사용했지만 which provides strong control of ownership 토유권의 강력한 적 제어를 할 수 있는 but is incomplete without a way to prevent double spending 이 double spending 문제를 이중 지불 문제를 방지할 수 없는 그런 incomplete한 소유권의 강력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기존에 있었던 전자서명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전자화폐들은 토유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어를 제공했지만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o solve this, we proposed a peer-to-peer network using proof of work To record a public history of transactions that quickly becomes computationally impractical For an attacker to change if honest nodes control a majority of CPU power 그래서 우리가 P2P 네트워크에서 작업 증명 Prove of work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 공개된 history of transactions, 공개된 원장 공개되고 공유된 이 원장을 가지고 Computationally impractical 공격자들이 이거를 공격하겠는데 너무 계산 능력을 많이 요구를 한다 왜냐하면 정직한 노드들이 CPU 파워를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업 증명 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개된 거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 증명 즉 원장이죠, 공개 원장 그거를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두가 사본을 다 나눠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렇게 하면 정직한 노드들이 CPU 파워의 다수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 위변주를 하려고 하는 공격자들은 계산적으로 비실형직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공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작업 증명을 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정직한 노드들의 총합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죠 The network is robust in its unstructured simplicity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함 때문에 강력하다 즉, P2P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중앙 서브가 없어요 중앙 서브 없이 이렇게 막 난이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앙 서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시스템에서는 얘만 공격하면 어떻게든 얘를 공격하는데 성공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노드들의 한두군데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는 이 나머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unstructured 네트워크이고 이 unstructured 네트워크 비구조적 P2P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 로버스트하다 리자일런스하다 회복 탈력성이 강하다 한두군데 부서져도 금방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비구조적 단순함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가지고 온다 노드들은 이 네트워크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싱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올레던스 동시에 경쟁적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채굴 채굴 경쟁을 막 하는 거죠 They do not need to be identified 서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Since messages are not routed to any particular place 어떤 중앙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피어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only needed to deliver on best effort basis 한 노드는 네트워크 자체에 뿌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하고 인접한 노드 몇 개들한테 뿌리면 이 노드들이 또 뿌리는 거를 담당하고 이 노드들이 또 뿌리는 걸 담당하기 때문에 best effort basis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만 다해서 뿌리면 전체 네트워크의 삽시간에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들은 떠날 수도 있고 rejoin할 수도 있다 at will 자유의지로 accepting the proof of work chain 작업 증명이 붙어있는 체인 즉 가장 긴 체인을 the longest 체인을 as proof of what happened while they were gone 현재 내가 네트워크에 참여했을 때 가장 긴 체인을 그냥 신뢰하면 이 가장 긴 체인이 가장 정직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they vote with their cpu power 어떻게 말하면 이제 cpu power를 가지고 voting을 한다 그래서 expressing their acceptance of valid blocks 유효한 블록의 승인을 내가 그 블록 뒤에다가 어떤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마이닝 즉 채굴 작업을 working on extending them 함으로써 그리고 rejecting invalid blocks by refusing to work on them 내가 그거 이상하다 싶으면 그 블록 뒤에다가 뭔가 새로운 블록을 안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걸 붙인다는 거는 이 블록이 유효하다는 거를 승인했다는 거죠 노드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cpu power를 통한 투표권 그러니까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은 cpu power를 통한 투표권이고 이 노드들의 블록을 뒤에 붙이냐 안 붙이냐에 따라서 그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any needed rules and incentives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로 can be enforced with this consensus mechanism 마지막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합의 알고리즘 합의 메커니즘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앞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이제 규칙을 더 정하거나 rule을 더 정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 보상을 더 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블록을 붙일 때 이 블록에 여기 보면 버전 정보가 있거든요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여기 새로운 어떤 필드를 초과한다거나 아니면 의미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여러가지 작업들이 전부 다 뭐로 이루어지느냐 이 컨센서스 메커니즘 그 많은 노드들이 이 블록 뒤에 블록을 붙일 때 그 블록을 그 버전으로 붙이기 시작하면 그게 시스템 전체에 받아들여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이제 조금씩 진화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cpu 파워에 의해서 그 투표권이 부여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proof of stake 스테이크 즉 지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스테이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 지분에 의해서 증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코인 그 전체 시스템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그 방어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코인이 내가 많은데 그래서 코인이 많으면 더 이제 그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정직한 노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분 증명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 proof of work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을 해결했다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비잔틴 폴트 탈러런트 한 거 비잔틴 제너럴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알고리즘을 프랙티클 비잔틴 폴트 탈러런트 그래서 PBFT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 이유로도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달라들기 좋은 분야라 가지고 이 부분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앞으로 새로운 룰이나 새로운 보상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논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08년 10월 31일날 최초로 유진앤 뉴스그룹에 등장을 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4일날 제네시스 블록을 상승합니다 이때 이제 구현한 걸 우리가 비트코인 코어라고 부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로 만든 비트코인 버전 그 다음에 1월 12일 쯤에 하이핀이라는 암호화폐 전문가한테 10비트코인을 전송해야 됩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되죠 그죠 지금 시세로 하면 그때는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2009년 12월 날 채굴 난이도 디피컬트 타겟이 첫 번째로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많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11년 6월 20일날 여기서 이제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에서 거래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망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이후로도 지금 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017년에 한큼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2009년 1월 14일부터 지금 2020년 10월까지 거의 11년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 폭락도 안하고 완전 완전 그거 뭐 급상승도 안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적어도 시스템적으로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논문에서 주장한 대부분은 다 현실 적용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됐지만 그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제 12월 28일날 첫 번째 반간기가 도래했고 지금은 이게 6.5달러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블록 하나 채굴하면 6.5달러 정도를 줍니다 6.5 비트코인 정도를 줍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시세가 한 1200만 정도 되니까 한 1억 정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공부하려면은 블록체인을 공부하려면은 대부분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 논문 화이트페이퍼에서 살펴봤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이제 비트코인 공개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이라는 책 요건 이제 세컨드 에디션을 보여야 됩니다 퍼스트 에디션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면은 뭘 보든 상관없는데 세컨드 에디션을 보면은 안드레아스 안토노 플로스가 고려대학교 출편문화원에서 2018년에 번역해서 나왔는데 요렇게 세계적인 전문가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코딩 직접 코딩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비트코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송재준씨가 썼는데 이 송재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 책 자체는 외국 책입니다 그래서 번역서에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 비트코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비트코인이라는 요책을 가지고 요책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보려면은 파이썬으로 배우는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요거는 이제 조성현, 이광성, 박혜리 저자가 쓴 책인데 요 책은 좀 특이하게 아예 파이썬으로 비트코인 자체를 그냥 개발해 놓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시스템을 비트코인 같은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공부하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거꾸로 요 책을 보고 요 책을 보고 마지막으로 요 책을 도전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비트코인 다음에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 비트코인은 보시다시피 공개 원장이에요 그죠? 분산 공개 원장이에요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 전부 다 공개되어 있는 원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 기록 밖에 안 했다는 거죠 화폐니까 그런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나이도 굉장히 어린데 지금 20대 중반이니까 이때 처음에 제안할 때는 2015, 13년인가 이더리움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합니다 12장인가 13장짜리 문서 하나 써가지고 200억을 끌어 모으죠 20살에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거래기록만 비트코인을 쓸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만들었으면 이 블록체인에다가 그냥 계약 자체를 써버리면 되지 않냐 계약서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냐 흔히 이제 자판기 예를 많이 들죠 그죠? 우리가 동전 자판기에는 얼마 집어넣으면 어떤 상품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줬으니까 뭐를 줘 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얼마 집어넣으면 어떤 상품을 줄래 라는 이 계약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저장해 놓자 라는게 이제 이더리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 계약이라고 스마트 컨트랙 이 스마트 계약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앱이라고 디센트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 디앱이라고 이거를 블록체인에 그냥 저장하자 해서 나온게 이제 2세대 블록체인 이더리움 이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다 공개해야 되느냐 공개하지 말자 해가지고 나온게 어 3세대 는 아직 안 나왔지만 하여튼 그 2세대 중에서 하이퍼레저 가 나옵니다 하이퍼레저는 이제 아파치 지단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오픈소스 진영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이퍼레저 패블릭 하는게 제일 유명한데 어 하이퍼레저 패블릭이 어 이 스마트 계약을 구현할 수 있는 어 공개 오픈소스 어 시스템 어 자 여기까지 해서 어 비트코인 백설을 한번 꼼꼼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